맨날 뭘 하려고 해. 아 진짜 하려고 해. 너는 뭘 갖고 왔니, 너는? 아, 내가 그때가 상추라고. 야, 너 공기 갖고 왔니, 공기? 상추야, 상추. 아, 여기는 지금 상추기분이에요. 야, 고칼로리 갑시다, 고칼로리. 모룡 씨. 저예요? 저 토마토요. 토마토. 저 토마토요. 토마토, 아까부터 계속 토마토 얘기했거든. 하려다 말았는데, 토마토. 진짜 놀랐다. 야, 모룡 씨와 나랑이 잘 맞네. 뭘 잘 맞아? 아까 그렇게 부담 간다 그러더니. 잘 맞아, 잘 맞아. 그래도 형은 부담 센터 다 위에요. 아, 괜찮아. 저는 초밥이요. 초밥! 초밥이요. 초밥! 아, 진짜 먹고 싶었어. 초밥! 아, 역시 간장도? 형아! 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간장 좀 주세요. 왜 간장이요? 그냥 드세요. 아, 주세요, 주세요. 간장 주세요. 형, 식초 때문에 3, 4만이 괜찮아요. 야, 맛있어요. 안 찍어도, 안 찍어도. 안 찍어야 맛있지, 원래. 맛있어요, 맛있어. 아, 맛있네. 아, 나 망했네. 선생님 간장 좀요. 네. 지금 간장 너무 먹고 싶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아, 그냥 먹어요, 좀. 아, 정말. 먹어, 하나 먹는데 간장을 찍어 먹겠다고. 야, 자녀는 이제 비슷비슷하겠다, 이제. 네? 여기 식당이냐? 아, 뭐야. 뭔데 그래? 밥 구사하고 다닐까봐. 아, 저 톡 쏘는 간장 감사합니다. 아, 저 톡 쏘는 간장 감사합니다. 아, 저 톡 쏘는 간장 감사합니다. 아, 손을 먹으세요. 아, 저 톡 쏘는 간장. 아, 저 톡 쏘는 간장. 아, 저 톡 쏘는 간장.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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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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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달걀. 달걀 달걀. 임성. 이에. 대중적인 감각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거. 깻잎. 뭐? 아무것도 불깻잎. 깻잎. 어, 누가 좋아해? 예! 예 치킨! 다위 아니에요 다위? 야 빨리 먹어! 예! 왜요? 아 상윤 씨! 아 상윤 씨도 있어요 치킨? 아유! 야 이거 있어요! 우리 반말이네 저 둘이 반말이야. 저예요? 네! 수정과요! 수정과요! 수정과! 수정과! 오예! 수정과! 좋아할까요? 피클이요! 예! 피클! 예! 피클! 예! 피클! 아 피클! 이걸 다 막아주는 건 아니죠? 다 주세요! 와우! 너 진짜 피클 가지고 왔어? 지석진 씨요! 갑니다! 오리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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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빙고입니다! 어? 빙고! 진짜요? 와우! 수고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도 못하나? 형 혼자 또 가 있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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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박! 나 혼자! 나도 있어! 나도 있어! 형 우리 팀 다 했어! 우리 팀! 하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되네 제발!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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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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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고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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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만 하면 우리 성공이야! 너만 하면 1등이야! 아! 빙고 안 해보셨나? 자! 벗어! 빙고! 아! 빙고야? 벗어?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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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벗어 먹을 텐데 벗어 왜 없었는데 나? 아! 남은 건 갈게요!